LG화학이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공장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LG화학은 현지시간 19일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인 양극재 공장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LG화학은 170만 제곱미터 부지에 1단계로 2조 원을 투자해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주 차원의 최대 외국인 투자를 결단해준 LG화학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클락스빌 공장은 미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지는 대규모 양극재 공장이라며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